선생님, 목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실 수 있나요? 기다려봐. 아니, 어, 시바 꼴받네. 굵직하고 긴 거 써줍니다. 굵직하고 긴 게. 존댓말 영어 초범 금지하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지금은 또 존댓말 영어 초범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저 좀 그만 좋아해 주시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금지어전대 2탄! 예! 여기서 잠깐 금지어전대 1호를 간단히 알려주겠습니다. 전대에 참가한 투수는 초범에게 수많은 금지어 중 3개를 받게 되고 그 중 하나라도 말하게 된다면 가차없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초범의 유도심문 또한 존재하는데 과연 이 모든 걸 해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지. 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존댓말 응 초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코너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노가리? 아, 노가리 하고 계세요? 어떤 주제로 노가리를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음... 그냥 동생이랑... 코너님! 네! 예! 안녕히 계세요! 이제부터 존댓말 응 초범 금지어 하겠습니다. 방금이랑 똑같이. 알겠습니까? 오야! 오야! 선생님! 목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실 수 있나요? 잘해봐. 아니, 어, 씨바 꼴 봤네? 선생님! 응! 오! 응! 응 금지어였죠! 네! 안녕하세요, 하이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존댓말 응 초범으로 할게요! 그래요. 와예! 아, 그래요. 와예! 아, 알겠어요! 왜, 아이님! 네? 진짜 어떻게... 다들... 왜 이렇게 못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량이 안 뽑히잖아! 안녕하세요, 체리코너님! 깨윙! 자, 똑같이 존댓말 응 초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좋아요! 조타링, 조타링! 뭐 따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카오라고! 아, 마카오요? 조마는 어디 갔어요? 그런 녀석 이제 없다고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어, 안녕하세요. 자, 존댓말 영어 초범 빼겠습니다. 그럴까요, 뭐? 네, 뭐라고요? 아니... 응! 응? 네? 안녕하세요, 장모님! 안녕? 괜찮으세요? 응! 응? 응? 지금 뭐하고 계세요, 장모님? 달려다가 잠이 안 와서... 네네네. 맞지? 어디로 왔어요? 너 보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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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지금 꼬시시는 거예요? 아니! 뭐죠, 그러면? 어... 곤란! 곤란? ㅋㅋㅋㅋ 뭐가 곤란하다는 거죠? 높임말 안 쓰는 거 곤란... 왜요? 매우... 어색... 어색해요? 낯설... 왜 이렇게 담당패... 담당패이 됐어요, 왜? 잠모님은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음... 남한... 남한... 어렵다, 이거... 잘 버티네... 아... 그러어... 아, 그러면 저한테도 뭐 물어보실 거 없으세요? 뭐하고 지냈어? 아, 저요? 아, 저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었죠... 아... 많이 못 와서 미안해... 왜 안 미쳤어요? 많이 바빴어... 요새 게임은 뭐하세요? 총 쏘는 거랑... 총 뭐? 굵직하고 긴 거 쏘는 거... 굵직하고 긴 게 뭔데? 소 총 쏘는 거... 아... 그니까 그게 뭔데? 다섯 명... 다섯 명... 아, 발로란트? 음... 그거... 아, 발로란트 많이 아세요? 요즘 조금 자주 하는 편이지... 영화는 요새 뭐 보세요? 안 봐! 안 봐요?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하나도 안 봐... 음... 어... 그러시구나... 음... 음... 아...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응 추가할게요! 응... 응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뭐? 지금 좋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안 받아줄 거잖아... 어머... 본인... 한 달 전에 뭐요? 그럼 안 돼? 본인... 한 달 전에 뭐요? 슬프다며요? 화나지? 왜 화나요? 나한테 올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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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나 뇌정지 와서... 손이 떨려... 왜 떨려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아... 괜찮아요... 틀리면 제가... 바로... 각기 시켜드릴 거... 때문에... 어디 사세요? 수원... 수원에 살아요? 그래... ㅋㅋㅋㅋㅋ 습관 응... 하려고 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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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ㅋㅋㅋㅋㅋ 아니에요? 아닐걸...? 진짜요? 그럼... 오... 잘 버티는데요? 이과예요? 예천행. 예천행이에요? 응... 네... 어디쥬? 실수했는데 안내보내? 응?! 넘어갈까? 응... 넘어가자. 그래... 자 Energ님! 미 bookstore! ключdim 존댓말 영어 초번 금지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안부인사를 좀 할까요? 오케이 지금부터 존댓말 영어 초범 금지 및 아시겠죠? 네! 빠이 자 지금부터 존댓말 영어 초범 금지 및 아시겠죠? 어쩌다가 여기 놀러 오시게 되셨어요? 그냥 갑자기요? 물어봤잖아요 말을 하세요 시청자였는데 네 시청자였는데 바로 왔어 어떻게 유입이 되셨어요? 추천에 떠서 추천 채널에 떠서요? 어 방금 추천 채널이라 하신거에요? 아우가 무릎을 꿨습니다 누님 추천 채널이라 하신거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봐주려고 했지만 존댓말을 써버렸네요 존댓말 영어 초범을 할게요 시작할게요 아시겠죠? 어? 왜 다들 똑같이 응 그래로 와 왜 그러세요? 보고 배웠거든 아 보고 배웠어요? 어 어 곧 군대 가시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어 지 지 지 지 왜요? 자유가 뺏기니까 아 자유가 뺏겨요 그럼 하루님도 이제 유입 경위를 한번 들어보죠 추천 방송에 떠서 어 어 맞어 아 그림 잘 그리신다 네 어 그림 잘 그리신다 우와 진짜 그렇군요 이제부터 존댓말 응 초범 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어 다들 왜 이리 딱딱해지셨죠? 아니 딱딱하지 않은데? 부드러우신가요? 어 조금 부끄럽네 왜요? 너를 만났으니깐 너를 만났으니깐 너를 만났으니깐 아 진짜 어지럽네 저 좀 그만 좋아해 주시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건데 아 이제 좀 잘 버텨주실 수 있겠죠? 아 제정신 제정신으로 이거 불가능 불가능 말을 하세요? 뭐?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존댓말이 습관이라 잘 안되네 아 그래요?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